안녕하세요 홍성추입니다. 얼마 전 저는 우방아파트로 유명한 우방건설편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대구에서 일어나 서울까지 진출해 아파트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던 우방건설은 IMF 외환위기 때 쓰러졌고 창업주인 이순목 회장 역시 지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오늘은 우방 이순목 회장이 친동생인 이순국 회장과 신호그룹 흥망성세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형보다 더 다양한 그룹꾼을 읽으며 승승장구하던 신호그룹이 왜 쓰러질 수밖에 없었는지 이 기업군을 이끌던 이순국 회장이 현재의 삶은 어떤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신호그룹이 한창 잘나갈 때인 1994년 서울 노년동 신호그룹 본사 회장실에서 이순국 회장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저와 만났을 때의 이순국 회장은 이미 재계에선 스타였습니다. 적자 기업을 인수해 흑자로 전환하는 기업 인수의 귀재로 소문나 있었습니다. 재계에선 그에게 마이더스의 손, 부실기업 조련사 등으로 불릴 정도로 유명세를 탈대였습니다. 그때 이 회장이 저에게 했던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하게 와닿습니다. 기업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생명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면 범죄자가 되듯 살 수 있는 기업을 죽이면 그것도 범죄가 된다는 논리였습니다. 따라서 자신은 살릴 수 있는 기업은 살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기업을 인수하다 보니 부실기업을 많이 떠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범인도 생명체라는 그의 기업가는 지금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도 필요한 철학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장업 20년 만에 30대 그룹에 들 정도로 거대 기업 집단을 이끌던 이순국 회장은 평범한 셀레르멘 출신이 기업가였습니다. 1942년생인 그는 경북 4대부고와 서울대 상대를 졸업하고 한국제지라는 제지회사에 입사해 직장생활을 시작합니다. 대학제학 시절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할 정도로 머리도 명석했고 숫자 개념에 누구보다도 밝았다고 했습니다. 10여 년을 평범하게 식장생활을 하던 그에게 기회가 온 것은 1977년 삼성특수제지 사장으로 스카웃된 것입니다. 전문 경영의로 삼성특수제지 사장이 된 그는 온양펄프라는 펄프 회사를 인수하는 모험을 강행합니다. 당시 정부는 볏짚펄프 수입을 대체하기 위한 볏짚펄프 공장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일환으로 태어난 동방펄프는 재산성이 떨어지는 등 경영이 악화돼 은행으로부터 관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를 간파한 이 회장은 동방펄프를 인수해 온양펄프로 사명을 변경한 뒤 볏짚펄프 대신 골판지를 생산해서 대성공을 거둡니다. 이 회장은 경기도 일산에 100톤 규모의 생산시설을 확장해 업계의 주목을 받습니다. 이때 이 회장은 결심하게 됩니다. 온양펄프를 들고 나와 자신이 사업을 하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때가 1979년 12월 그의 나이 32살 때였습니다. 이 회장의 사업 인생은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본인이 전문 경영인으로 있던 삼성특수제지는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1982년 부도를 맞고 말았습니다. 이때 또 한 번 결심했습니다. 삼성특수제지 법정관리인 자격을 받아 대표의 이사에 취임한 것입니다. 자본금 7억 원에 자본장식 60억 원이던 회사를 1년 6개월 만에 정상궤대에 올려놓는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이 회장은 삼성특수제지 사명을 신호제지로 바꾼 후 경영을 이어갔고 1991년 법정관리에서 벗어납니다. 이를 기하로 이 회장은 부도위기 제지, 제지기업 인수에 박차를 갑니다. 1983년 동신제지를 비롯해 대화제지, 신강제지, 일성제지, 창도제지 등 무려 6개 회사를 인수하며 종합제지그룹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회장은 제지업 외에 금융업, 철판, 철강, 의약품 등 여러 업종에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온양상호신용금고, 극동산업, 극동철강, 경량약품을 차례로 인수했고 종합건설업체인 신천개발과 컴퓨터 하드웨어 생산업체인 한국종합전산도 인수했습니다. 제지업을 통해 해외 진출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1988년 캐나다에 목재회사와 태국의 신문용지 업체를 설립했고 미국과 캐나다에 무역업체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신호그룹은 국내 제지업체 11개를 포함해 국내와 해외에 총 22개의 계열사를 둔 대기업으로 성장합니다. 1990년대 들어서는 유럽진출과 더불어 전자산업에도 관심을 갖고 국내외 여러 기업을 인수했습니다. 이때 자신이 가진 주식 25만주 중 15만주를 종업원이 근로복지기금으로 무상양도해 매스콘으로부터 찬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회장은 1995년 4월 그룹 창립 18주 전의 행사에서 신호비전 2000을 발표하며 제지, 철강, 전자무역, 금융부문에서 8조 원이 매출을 달성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공표합니다. 당시 할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부실기업을 인수해 되살리는 비결에 대해 이렇게 필요한 적이 있습니다. 재준이 비결이니 하는 말을 많이 듣는데 그런 것은 없다. 다만 임직원들이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줄 뿐이다. 기업을 인수해 들어가 보면 그 기업이 임직원들은 한결같이 사기가 떨어져 있고 불안해하고 있다. 한마디로 일날 태세가 안 돼 있다. 그래서 먼저 그들과 담을 헐고 함께 기업을 재건시키자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문제점을 찾아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 정도라고 말입니다. 부실기업을 인수해 승승장구하던 신호그룹의 먹구름이 닥친 것은 1997년 말 몰아닥친 외환위기였습니다. 고금리 상황에 허덕일 때 1200억 원의 어음을 회수당하며 자금난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던 신호그룹은 2002년 4월 워크아웃을 신청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그룹을 해체하는 수순을 받게 됩니다. 신호재지는 2006년 국일재지에 편입됐다가 2008년 한솔그룹으로 팔려나갔고 2017년 한솔재지에 합병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그 외 주력기업들도 다른 기업에 매각되거나 청산돼 이제는 거의 흔적조차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재무전문가이면서 부실기업 인수위 귀재로 알려진 이순국 회장이 왜 하루아침에 폭망했는지 의문으로 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부실기업을 인수하면서 과도한 부채를 안게 된 것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IMF 구제금융을 받을 때 부채가 많은 기업들은 대부분 무너졌듯이 신호그룹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다가 태국의 신문용지 회사를 만든 것도 한 원인이라고 경영사학자들은 분석합니다. 이 회장은 국제금융공사로부터 5억 달러 차권을 얻어 신문용지 공장을 세웠습니다. 공장을 세운 지 얼마인데 태국 바투하가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맙니다. 아시아 금융위기가 1996년 태국 바투하 폭락에서 비롯됐다는 것은 주지 사실입니다. 신호그룹은 달러 환율이 2배로 뛰면서 직격탄을 맞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신호그룹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지만 이승국 회장은 기업 경영인이 아닌 또 다른 삶으로 최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건강 전도사로서 제2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재계순위 25위 그룹을 이끌던 이 회장은 몇 년 전 나는 이른의 운동을 시작했다라는 책을 써서 세간이 관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는 경기도 분당이 헬스클럽에서 요즘도 매일 운동으로 몸을 다지고 있습니다. 운동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회장은 7순위던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합니다. 운동을 하게 된 경위는 일본 여행 중 협심증으로 쓰러진 뒤 건강이 우선임을 깨닫고 운동으로 방향을 돌리게 됐다고 했습니다. 막상 운동을 하려니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놓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운동법을 공부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노인을 위한 운동법을 찾기 위해 서울과학기술대 대학원에 들어가 운동생리학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석사학위를 받고 다시 상명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았습니다. 나는 이른해 운동을 시작했다는 박사학위를 기념해낸 책입니다. 이 회장은 트레이너들도 운동을 하면 어떤 호르몬이 작용하는지, 근육이 왜 커지는지, 어떤 단백질이 합성되는지 잘 모른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습득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공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회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사업을 다시 생각할 생각이 없었냐는 질문에 한마디로 그런 생각이 없었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해봐야 옛날 전성기보다 못한데 무슨 사업을 하겠냐는 반문이었습니다. 건강 전도사로서의 현재의 삶이 너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한때 재개랭킹 25위까지 올랐던 신호그룹은 이제 흔적조차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기업 회생이 전도사로 불리며 촉망받던 이승국 회장은 지금은 기업 경영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회장이 경영일선에 있을 때 기업 생명이라는 독특한 경영 전략을 갖고 있었습니다. 인간과 마찬가지로 기업도 생명을 갖고 있다는 지론입니다. 저와 만났을 때도 기업을 죽이는 행위는 범죄 행위다라고 강조했었습니다. 기업을 죽이게 되면 그 기업은 물론 공존하는 주주도 종업원도 고객도 함께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기업가 정신이 지금도 그리워집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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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